먼저 장하나가 벙커샷을 이어가는데요. 조버리온 벙커샷입니다. 유헤라는 이 샷을 홀로 넣으면 우승 확정입니다. 아 길었어요. 그린 끝에서의 파퍼트. 충분히 주저앉으면서 몸 쓸만 했네요. 그렇네요. 이 퍼트로 자신의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? 파퍼트. 안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 승부. 연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공동 4위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마쳤습니다. 자 유해란. 보기 기록하면서 이제 유해란과 장하나. 두 선수는 연장전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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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장전으로.